올해 취업난과 물가 급등 영향으로 전 연령대 중 청년들의 체감경제 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의 체감경제 고통지수는 25.1로 전 연령 중 가장 높았습니다. 또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. 전 경년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얼어붙은 취업 시장이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했다고 분석했습니다.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물가 상승률이 5.2%로 지난 2019년 대비 10배 이상 늘었고, 같은 기간 청년의 체감 실업률은 19.9%로 타 연령대 대비 월등히 높았습니다.